아름다운 복음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정의한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구원에 이르는 새 길입니다 새로운 길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옛길도 있었죠 옛길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율법적인 거겠죠 내 힘으로 또 내 공로로 하나님께 가겠다 사실 그 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율법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길이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길이다 은혜다 우리 어저께 하늘날에 가셨던 황기현 자매가 그런 길을 살았죠 끝까지 저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렵지 않냐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기 동료 간호사들 전도하고 같이 병실에 있던 사람들 전도하고 마지막 간증하고 또 11월 6일에는 온 가족들 모여서 20명이 넘게 모였거든요 믿지 않는 간장까지 다 모여서 전도집회까지 하고 제가 직접 가서 했거든요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좋은 집 사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는 거 아시죠? 사실은 그게 동물적인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사실은 진어론적인 배경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어론의 배경이 뭐예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게 적자 생존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동물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물같이 살잖아요 적자 생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적응이잖아요 빨리 가서 적응해라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고 빨리 빨리 가서 적응해라 어떻게든 세상에 맞춰라 지금 다 기가 막히게 적응하는 거 배우잖아요 적응해봐야 몇 년 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적자 생존이죠 힘을 길러라 어떻게든 권력을 가져라 그래서 짓눌러야 된다 어차피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가 빨리 가서 얻어야 된다 약육 강식 그래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싸워질 것을 위해서 살아 인생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세상이고 또 율법을 말하는 건 뭐예요? 불가능하는 길 되지도 않는 길 그 길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구원 율법이 말하는 구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길은 이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소명,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1차 소명, 2차 소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차 소명은 뭐냐 하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걸 1차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차 소명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특별히 내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부를 때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명 보낸다 그런 뜻이 있죠 부르시고 보낸다 사실 별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충성하기를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거기 보면 태카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게 1차 소명이죠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2차 소명이라고 구원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 사실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뜻은 알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1차 소명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충성하고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 2차 소명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생명과 썩지 않음 이런 걸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면 먼저 내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뒷부분은 인생에서 썩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나 사망을 패하시고 보금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려 하신지라 이게 보금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보금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방황하고 헛된 짓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부르시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맞잖아요 그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항상 부르시면 예민해야 된다니까 부르시면 부르시다가 복하라거든요 복하라 복하라 여기서 보케션이 나온 거라고 직업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직업도 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라고 보케션 이 보카 아래에서 나왔어요 라틴은 보카 아래 부르셨다 부르심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르신 일만 반응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길이에요 뭐로 부르셨나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부르신을 들으려고 부르심이 있기 이전에는 사도바루와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듯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움직이면 안 되고 부르심도 없는데 혼자 뛰면 문제가 되겠죠 부르심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온 거거든요 다 죽게로 나와왔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시거든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그 부르심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그거를 알려주시죠 부르심에서 또 중요한 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성령께서는요 모르던 말씀을 이렇게 막 음성을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별로 없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크게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있더라도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셔요 이렇게 기도만 해도 그게 떠오르고 눈만 감아도 떠오르고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게 만드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가슴에 와서 새기게 된다고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까지 쭉 보면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어떻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까 조명사에게 비춰주시면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나서 그것을 명확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1차 조명 그리고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2차 사명 그것을 붙들면 생명과 썩지 않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고요 이제 사도마을이 자기 자신의 자세를 얘기했죠 디모데의 자세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죠 순종과 신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그래서 순종이 뭐냐 각각 직분에 따라서 순종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게 신뢰거든 맡겨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거 순종에 관한 얘기고 12절 신뢰 의탁하는 거 맡기는 얘기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대화 나누다 보니까 간호사 아닙니까 서울대 간호사 서울대 병원에서 간호사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그 대학 나가서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인사이트도 주고 그랬던 적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전문 용어 같이 하는데 우리 인간에 많은 혈관들이 있대요 혈관이 좋아야 된다 고기도 많이 드시지 말고 열심히 뛰고 그러라고 혈관이 좁아져서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인간이 혈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혈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배꼽 동맥이라는 게 보이는가 봐요 아이 가졌을 때 탯줄 있죠 탯줄 탯줄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 탯줄밖에 없잖아요 그 탯줄이 얼마나 많은 영양물을 공급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게 탯줄이래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탯줄 잘라가지고 삶아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탯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탯줄이 생명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강하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의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에 탯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기 다 낳고 난 다음에 또 태어난 후 난 다음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퇴화가 되고 흔적만 남아있대요 그게 배꼽 동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몸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 안 쓰면 이렇게 말라져요 안 쓰면 이렇게 피폐해져요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도 혈관되길 원한다 예수님의 혈관되길 원한다고 계속 사용하면 강해진대요 엄청 강해진대요 그래서 부연설명 하더라고요 만약에 운동하고 뛰고 하면 혈관이 피가 막 돌아가지고 자주 사용하니까 건강해지는 거라고 똑같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이게 뭐예요 잠깐만 사용하는 거죠 언제 믿음이 파상한다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용할 때 강해진다고 사용할 때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이 혈관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진거했는지 몰라요 11월 6일에 제가 마지막 거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1월 8일 기억하십니까 고성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탐방했던 거 순방했던 거 23개 교회를 가는데 그때 각 교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프다 그랬더니 다 기억들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할머니 복음 듣고 예수 믿었던 얘기 어떤 할아버지 믿고 천국 가셨던 얘기들 뭐 그런 사역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한 다음에 우리 장윤선 목사님하고 소가할 거예요 장윤선 목사님 장혜선 사모님 뭐 친하더라고요 나 어떻게 친하냐 했더니 대만인의 풍성당 교회를 계속 같이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전화 걸었더니 대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대화 나누고 복음 증거였을 때 세워졌던 이야기들 풍성당도 병원 신방 많이 갔거든요 병원에서 많이 믿고 죽게로 돌아왔던 사람들 이야기들 이게 다 뭐예요 할 수 있게 순중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다 못하잖아요 의탁하잖아요 내가 의탁한 거 맡긴 거 신뢰한 것은 주님께서 100% 지키시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인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뭐냐 구원의 일은 새로운 길이다 시작이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1차 소명 2차 소명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데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2차로 부르셨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의탁하라 주님께서 100% 지키실 것이다 다 들었던 얘기죠 사도바울이 지금 이 4절에 걸쳐가지고 요약한 거예요 요약 이게 인생이다 그러나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 그 길 잊지 말고 가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가지고 주를 향해서 충성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실시로 우리 앞에 걸어갔던 믿음에 우리 동력자가 있고 우리도 가야 될 길이고 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극률 없는 심판 당한다 아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가 누구냐 하면 인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게 성령님께서 있는데 난 너 몰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알려주신다고 그때 정말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고 또 충성 다했던 사람이고 내가 보증한다고 한두 번 만났던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항상 동행하면서 봤다고 그리고 자기대로 산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라고 그게 극률이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동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딴 데 작동 안 하는 건 그래도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심판답에 섰을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지옥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 구원받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극률 있는 심판이 있는 인생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극률인 심판 가운데 이끄시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참 힘들죠 쉽지 않죠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를 크게 보이게 만든다 아까 조명사역도 있고 동행하시면서 항상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쉬운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이건 실존주의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해석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가끔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쓰시고 그러네 이게 너무 많이 퍼진 것 같은데 헬라우다라는 로고스와 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같은 말인데 이걸 또 어떤 분들이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서 이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또 다르다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소명 2차 소명을 그냥 이해를 위해서 나누는 거지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는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래 레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래 실존주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대정신화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또 이해가 쉬우니까 쉽게 쉽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냥 그거 백보향부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레마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게 성경책에 있는 일반적인 말씀이 로고스고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만 주시는 깨우침 있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합시다 백보향부에서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막 비춰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 말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막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갈 길을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다른 거는 깜깜하게 만드시고 그것만 딱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다 안 된다 그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갈 길이 많으면 힘들어져요 진짜 너무 가면 힘들어집니다 요즘에 입사철이잖아요 입사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딸 자랑하려고 삼성도 붙었어요 외국인 회사도 붙었어요 여기저기 붙었어요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여러 군데 붙여주시구나 저는 어저께 저녁에 기도했어요 이제 그만 붙여주세요 두 개 붙었는데 이제 세 개 붙고 네 개 붙고 하면 헤매는 인생이 될 거라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건 뭐냐면 꼭 가야 될 길 아닌 것들, 허세 이런 것들은 없어버려야 돼요 그것만 딱 보여주고 그 길 가게 만들어야죠 그 길 가게 돌아가신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길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길 세상에서 말하는 멋진 길 그런데 스스로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성량을 하는데 나중에 목회하다 힘들면 그거 자랑하고 그 길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도 마라 어쩌면 정확히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아들이니까 본인하고 똑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전에 없어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가능성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좋은 아버지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냥 모든 길을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봐라 나는 가능성이 열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골라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거 항상 실패예요 주님이 골라주세요 성령께서 골라주세요 성령께서 고르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다 막는 거 들어와 해서 보십시오 다 막아버리잖아요 아시아로도 못 가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게 그러다가 환상 가운데 막여도니의 환상 가지고 그거 하나 딱 보이잖아요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의 조명도 있고 인생의 조명도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그 얘기입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조명해 주시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관성대로 내 과거 살았던 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보여주십니다 이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십니다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 헬퍼잖아요 헬퍼 그래서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옆에서 변호사같이 카운셀러 이렇게 변호사같이 또는 카운셀러같이 도와주시는 게 성령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절 읽을 때는 그때는 가택연금이에요 거기는 감옥은 감옥인데 집 밖에 나가지 마 뭐 이런 거죠 가택연금이 뭔지 잘 모르시면 요즘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격리되는 거 한 2주쯤 해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배달이래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래서 배달도 해오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배달이고 뭐가 없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때의 감옥은 그때 감옥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최악의 감옥은 뭐냐 바위가 있죠 바위를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구덩이 거기에 먹을 거 던져주고 그다음에 배설물 또 퍼내고 그러니까 항상 옆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라고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외투 좀 갖다달라 이런 게 나오죠 이유가 뭐냐 주변이 다 돌이기 때문에 춥댑니다 엄청 춥돼요 이렇게 냉기가 막 전달이 되고 전체 돌덩이가 다 얼잖아요 그런 추위 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죠 낙신되고 좌절되고 그럴 때죠 이때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네로 황제 67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로가 미친 짓 하기 시작한 게 62년 64년 그때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민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지가 잘못한다고 뒤집어 씌우는 게 네로잖아요 정치인들은 항상 그래요 지가 다 잘못한 거 피하려고 딴 데 뒤집어 씌워요 딴 데 뒤집어 씌우고 그게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랬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보이려고 하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때 마귀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겔로하고 험어겐해 이런 사람도 배신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또 떠난 사람도 있고 그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치겠죠 지칠 때 지치지 않게 만드는 성령의 도우신도 있지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했던 일이 뭐냐 그는 항상 찾아와서 격려했고 찾아와서 격려해줬고 말로 격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사도바울이 제일 기뻤던 게 뭐냐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제가 어저께도 황전자매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장례 예배 같은 거 할 때 제목 안 삼지 않습니까 저도 제목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제목 그러면 두 가지가 들더라고요 그리움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세상적인 글이지만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랑스러움이었어요 왜냐?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원래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자식이 본인보다 먼저 천국에 가고 하면 부끄럽대요 그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도시 시장님도 하셨고 이렇게 잘나가시는 황인철 성부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명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증거했어요 부끄러워할 자매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정말 자랑스럽다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두고두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자산이라고 영적 자산이라고 자랑스러워 그래서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리움과 자랑스러움 자랑스러워 사도벌이 복음 증거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도망을 쳤느냐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득이 될 때는 그 사람과 친한 척하면서 자기 도움 얻으려고 그러고 좀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면 부끄러워 다 도망쳐버리죠 모든 흔적 다 지워버리고 사도벌도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막 달라붙더니만 뭐 있을 줄 알고 부끄럽다고 다 따라가버렸다고 배신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요 복음에 대해서도 세상하고 비교하니까 왜소해 보이고 축소돼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네시보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더래요 사도바오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사도바오를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담대한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힘이 되더라 이게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에베소에 로마까지 올라 그러면 보스포러스 해역 거기 넘어야 된다고 배 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얘기하면 터키에서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마 도보로 갔을 때 또 하나 배 타고 로마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아드리안 해라 그러나 바다를 두 번 건너야 돼요 바다를 두 번 건너서 가야 돼요 키로수로 따지면 1500키로예요 저는 서울에서 부산거리를 잘 모르겠는데 400, 500키로 되나? 그냥 400키로라 그러면 한 4배 4배 가까워 그 거리를 간 거예요 쉽지 않죠 바다를 두 번 건너서 제주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주도 가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배는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부산 네 번 간다 보다 한 여덟 번 가는 정도 수고를 해야지 가는 거라고 해요 거길 갔어요 에베소 로마까지 와가지고 격려하고 매일 찾아가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내가 너에게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디모델 후서 쓸 힘과 용기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기 지시를 내거든요 사람 말려 죽이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걸 갖다 해서 돌감옥이라고 해요 돌감옥 돌파가지고 만들어요 돌감옥 그 찬이 차고 습기 찬 그런 곳 그런데 오네시보로 성령의 위로와 오네시보로의 위로가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보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극률이 뭐예요? 불쌍력이 이런 거거든요 스프랑코 디조마 얘기했죠 보금서에 예수님이 불쌍력이었다고 하는 게 16번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나오는 거 한 가지 빼놓고 15번은 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100% 기적이에요 스프랑코 디조마 얘기 불쌍력이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력여 주심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과 그에게 극률을 주십시오 불쌍력이 공을 주십시오 스프랑코 디조마 얘기 하나님께서 불쌍력이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내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거고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쌍력이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력이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력이긴다는데 희승이의 모든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불쌍력인 거죠 기도했을 때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그거 뭐예요? 불쌍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쌍력이 노라 전능하시 하나님 불쌍력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기를 추구합니다 그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 게너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흥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저는 금년과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극률과 불쌍력임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l